자, 바로 이제 한발 기업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먼저 장전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한발로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11월 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슈워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는데 제가 사실 바닥 국면에서 현대차의 오버행 우려감이 가장 높았을 때 말씀을 드렸고 결국 현대자동차가 SDV 2025년까지 전차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슈워 소프트 테크의 이대주주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 아무리 못해도 2025년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오히려 모두가 우려하고 있을 때 공포에 매소하자라고 하면서 11월 28일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발 규칙상 한 달 지난 종목들은 리뷰를 안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틀 동안 세론 현상으로 인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슈워 소프트 테크를 다시 한번 재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프로그램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 피해라든지 또 그리고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을 검증해주고 또 그리고 솔루션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원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자유주행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국직국직한 4차 산업의 가장 대표 산업군들을 결국에는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검증 솔루션을 슈워 소프트 테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6G 관련해서 새해 첫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도 5G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6G 인프라 구축에도 슈워 소프트 테크에 또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4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슈워 소프트 테크의 기술이 계속해서 접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CS 행사에서 현대자동차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AI와 또 SDV 전환이잖아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년사에서 계속해서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전차종을 SDV로 전환해서 OTA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SDV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은 현대차 소프트웨어 유일한 계열사인 현대 오토 에버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슈어소프테크가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는 주가가 출발한다. 제가 11월에 말씀드리고 이미 50% 이상의 상승이 나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고 주가가 또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도 현대차의 어떤 오버행 이슈로 우려감 때문에 큰 하락이 나아졌는데 저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블록딜을 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과 또 현대차 오버행 이슈로 밀렸던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슈어소프테크 다시 한 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빅데이터 전문기업 모비젠도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또 이제 AI 또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검증 솔루션 사업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슈어소프테크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올해와 또 내년의 어떤 매출 성장이 또 이제 가파르게 또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한 발 전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는 6,9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7,77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다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슈어소프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매니저는 오버행 이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김영룡 매니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실 만약에 현대차가 지분을 좀 추가적으로 판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업 자체가 아까 미션 크리티컬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좀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뭐 현대차가 블록딜을 하면서 이제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최대주의 지위가 이제 상실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주가의 새로운 악재가 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좀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희소성이 이제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기업이고 주가도 뭐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오버행과 관련된 악재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작년 전말에 반영이 된 측면이 아직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틀 동안에 또 조정을 좀 잘 받은 눌림목구간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고 CES가 가전박람회지만 사실은 지금 모빌리티와 관련된 얘기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TV나 냉장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모빌리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준호 매니저님 아까 지금 채팅창 보니까 어제 시간회에서 올라가지만 7천 원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매수가를 6,9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잖아요. 변함없이 6,900원 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장 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변동성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딱 매수가를 무조건 시초가에 잡기보다는 장중에 변동성에 기왕이면 좀 싸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의미에서 6,900원으로 설정하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안 내려면 일단 이거 규칙상 이제는 시초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장중에 변동성도 있을 수 있어서 6,9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또 체결이 안 되면 시초가로 설정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이 전목을 들어가면 한 번에 몰빵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물량을 사고 또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가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슈어소프테크를 가지고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비교를 한 번 해볼 텐데요. 김준호 매니저님, 당연히 슈어소프테크를 1순위로 말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틴크웨어, 현대 오토웨어 이 두 종목을 준비해봤거든요. 이 두 종목보다 슈어소프테크가 더 좋은 이유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틴크웨어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중국의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인 로보락의 어떤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틴크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대차가 인수했던 4D2닷 관련돼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예전에 틴크웨어가 아이나비라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생산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3D 내비게이션 관련된 맵 지도를 맵 플랫폼을 지금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된 국제까지의 선정 업체이기도 해요. 다만 포티투다와 협력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확대 또 SDV 전환에 있어서는 틴크웨어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긴 하지만 또 슈어소프테크나 현대 오토웨어 만큼의 어떤 큰 성장성은 제한적이다. 최근에 틴크웨어의 어떤 성장성은 로보락의 어떤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증가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틴크웨어는 3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웨어와 슈어소프테크가 남았는데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대차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에 현대차의 모든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자율주행, SDV 전환에 있어서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또 올해 현대차가 이제 작년 이상에 그리고 금리가 안정을 찾고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고 했을 때 판매량이 다시 한 번 또 작년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도 현대 오토웨어가 결국에 현대차 계열사 내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 오토웨어가 좋고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이제 그나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쇼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현대차의 SDV 전환 딱 하나만 꼽는다면 현대 오토웨어가 1순위인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션 크리티컬 검증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SDV,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게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서 SDV 딱 하나만 꼽자면 현대 오토웨어 2순위가 쇼소프트테크지만 결국에 이제는 단기 탄력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쇼소프트테크가 1순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알겠습니다. 팅크웨어는 3순위,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웨어와 쇼소프트테크는 아무래도 종목의 무게로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윤 매니저님은요. 이 3개, 어제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바뀌어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오히려 팅크웨어가 자리는 가장 좋아요. 실적도 이제 작년부터 아주 좀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팅크웨어는 올해도 이제 유럽 완성차 회사들 쪽으로 지금 거의 자동차 안에 이제 내장되는 내비게이션, 지능형 내비게이션 또 시장과 관련된 또 수혜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된 내용은 김용윤 매니저님은 워낙 지금 설명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 놓고 이제 순위를 좀 매고 보면 1등은 오히려 팅크웨어다. 그리고 이제 2등은 현대 오토웨어, 그리고 3등이 이제 쇼소프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바닷권에 있는 종목들은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 상단이 지금 18,000원인데 여기 이 자리를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딱 뚫어 올려놓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순위 종목을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팅크웨어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순위는 팅크웨어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김용윤 매니저의 한발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 반도체도 분명히 지금 엔비디아가 5월을 연속 상승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 지금 찍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반도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로봇 로봇 이슈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로봇주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놓은 기업 고용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이 종목은 두 가지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이제 동시에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한발 종목으로 조금 선정을 좀 해봤고요. 네, 반도체용 이제 장비 그리고 이제 뇌수술용 이제 의료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뭐 이런 이슈들 속에서 고용이 이제 뒤늦게 좀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 고용이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냐면 사실 이제 후공정 검사 또 테스트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면 모바일 향 매출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는 모바일 비중이 높은 이제 리노 공업이라든지 고용 뭐 이런 기업들이 더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고용 주가가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고 패키징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칩단이 이제 패키징보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전체 웨이퍼 단에서 이제 공정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이제 훨씬 좀 낮아지고 두께도 이제 감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박렬과 관련된 기능까지 동시에 이제 취득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시장에서 이제 좀 하이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하이엔드급의 이제 첨단의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이제 검사 장비 부공정 이제 검사 장비 마이스터 W라고 하는 장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고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HBM이라든지 혹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제 수요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HBM 얘기를 할 때 2.5D 패키지 뭐 COWS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이 이종집적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패키징 해놓은 그 묶음 자체를 또 검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검사 솔루션을 양산 라이브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사를 이제 또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이제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 역시나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에서 중심에 이제 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라고 하는 걸 이제 고용이 이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출시를 해놨는데 작년에 3분기에 이제 성빈센트병원 그 다음에 인천성모병원에 납품이 이제 됐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된 상태고 4분기에도 두 곳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한 것으로 추정이 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이 사실 이제 뇌수술용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과연 매출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급되는 병원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이 이제 고용의 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올해 이 카이메로라고 하는 이 뇌수술용 로봇이 아마 빠르면 1분기 늦어지면 2분기 정도에 미국 FDA에 또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 북미 시장으로도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좀 올라서면서 만 원대 구간에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졌다가 작년 연말에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눌림목 조정을 좀 받으면서 21선 조정이 아주 이쁘게 좀 진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1 눌림목을 이제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6,000원, 목표 가격은 19,0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형이었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주도 모멘텀은 로봇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반도체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어제 이제 좀 지지부진한 반도체 여름 특히 이제 반도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수급의 힘이 생겨야 돼요 최근에 환율이 1,320원까지 또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매도가 좀 기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이 확인되는 걸 이제 좀 보고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장중반 이후에는 저는 소부장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로봇 종목들이 훨씬 더 또 초반에 좀 탄력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코스닥의 이제 로봇,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 또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용 수급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 한 6개월 동안 보면은 고용을 끌어올린 거는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었는데 최근에 근데 기관이 좀 삼거래일 연속 좀 팔고 외국인이 오히려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다른 소부장 종목들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차익시는 좀 나왔는데 워낙 이제 고용은 외국인들은 이제 지분율이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에 상장돼 있는 또 장비 대표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지분을 좀 늘리기 위한 특히 이제 연초에 입질 매수를 이제 조금 시작했다 물론 지금 이 정도 이제 들어온 걸 가지고 사실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입질 매수를 조금 시작했고 워낙 이제 낮아졌던 지분율을 조금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먼저 김준호 매니저님 VS 시간이 찾아왔거든요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용 큐렉소 현대차를 라인업에 이렇게 딱 붙여봤습니다 잘 붙여주셨네요 저는 그러면 1순위를 큐렉소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큐렉소와 고용을 붙이면 어떨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고용은 뇌수술 로봇 관련된 기업이고 또 3D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온디바이스도 수혜도 받기도 했는데 일단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 수술용 로봇 딱 하나만 꼽자면 사실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이제 큐렉소고 또 보행보조 로봇뿐만 아니라 뭐 척추 수술 로봇 뭐 단관조 수술 로봇 관련해서 사실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공동으로 또 이제 수술용 로봇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큐렉소 지분 투자 가능성도 충분히 잇따라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하면서 사실상 이제 웨어러블 로봇 또 그리고 또 이제 인공관절 로봇 관련된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특허를 좀 출원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큐렉소 같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또 삼성과도 추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좀 이제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강한 매수해서 유입됐던 만큼 로봇 섹터가 더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AI 영상 의료 진단기기 업체들인 루닛, 뷰노, JLK 같은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아졌다면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봇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중간에 보행보조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용은 이미 보행보조 로봇을, 재활 로봇을 출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큐렉소가 저는 실시적으로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순위가 고용 그리고 3순위가 현대차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아직은 좀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로 봐야 될 것 같고 같이 이 라인업을 봤을 때 김영익 매니저님은 당연히 고용을 1위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고용이 큐렉스보다 나은 점 얘기해 주시죠 방점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순위 뭐 당연히 이제 고용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로봇 종목들의 이제 약점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SPG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부산 로보틱스조차도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용은 본업인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올해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봇 기업의 어떤 또 테마도 부각받을 수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안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순위 고용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큐렉소 수술룩 로봇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큐렉소도 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3순위로 현대차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매니저의 일단 뷰는 고용하고 큐렉소 상당히 치열을 합니다 오늘 팅크웨어부터 그렇고 상당히 이 시간이 이제 되게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또 실적 부분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아 실적에 방점을 찍었다? 아마 투자자들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고용과 큐렉소도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매니저의 탑픽 종목들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영윤 매니저는 고용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슈어소프테크였습니다